우리 등에 좌석이라도 붙어있는 거 아니야? 그럼요. 이 세계에선 우남주와 여지타가 주인공이고 우린 비록 엑스트라지만 은단우 세계에선 너가 남자 주인공이야. 은단우 세계에선 너가 남자 주인공이야. 예전에 내가 찾지 않으면 만나기 엄청 힘들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. 좋아요. 오케이. 그래도 특별히 찾아줘. 뭐하고 있었어? 네 생각? 어 뭐야! 대상 뭐야, 은단 온 줄. 넌 뭐하고 있었는데? 난 네 생각. 대상 뭐야, 은단 온 줄. 네가 남자 주인공이야. 넌 뭐하고 있었는데?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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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함께. 아니 내껏 있잖아. 남자 주인공이 대소감이 어떠세요? 맞아. 은단 온 세계에서 남자 주인공이 대소감. 또 다른 기간에 대한 애기들. 아,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. lining. 매일 가지 기간에 참고. 누가? 금 learner 사다리 잘 하실 거 같아. 나는 단우 입장에서 되게 고마울 것 같아. 하악. 아 이거 휴차 말고? 응, 휴차 말고 쉬는 거 있고 알았어, 너 알아달래 고생했던 바보 바보가 우리 촬영 있는 날에 처음 쉬는데요 다들 이거 댓글로 보시면 박수 한 번 쳐주세요 아니, 난 신기했어 서파이즈라 놀랍다는 얘기를 하고 알았어, 꾸꾸미 꾸꾸미 알았어 어떤 신 찍으러 오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? 절 사이에 두고 둘이 싸워요 얘네 약혼 전국 작가도 이제 은다로 짝사랑 끝내주려나 본데 우린 이미 정해진 대로 가고 있거든 얘들아 싸우지 마 계속 싸우지 마 혁경이 한 번 사볼게 아니, 한 번 봐 그림이 괜찮을까? 어떻게 어때요? 그렇지, 거칠게 오케이? 5,7개요? 어, 백경깔다, 찐대는 전화 검정 찾았다 왕도로 숙성 아래에 아프지 마치 골고루 아래에